공격형 소울 링컨은 강력한 데미지로 전장의 전황을 뒤집는 파트너입니다. 공격 대상에게 광역 딜과 CC기를 발동시켜 짧은 시간 내 효율적인 몬스터 사냥을 이끕니다. 방어영 소울 링컨은 높은 방어력에 생존에 유리한 파트너입니다. 도발과 풀링을 통해 몬스터가 캐릭터를 공격하는 것을 방해하고 빙의를 통해 캐릭터 능력을 강화시켜 생존력을 극대화합니다. 지원형 소울 링컨은 다양한 스킬로 캐릭터를 지원하는 안정적인 파트너입니다. 강력한 힐을 통해 체력을 회복시키고 버프와 실드, 그리고 저주를 이용한 디버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대상의 연구성 소울 링컨은 다양한 스킬로 캐릭터입니다. 지원형 소울 링컨은 다양한 스킬로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